먼저 이 퀄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퀄트는 구심점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는 퀄트인데요.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크기가 다른 사각형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각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얀색 사각형들이 더욱더 우리를 안쪽으로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얀색 사각형들 주위에 빨간색, 파란색 등 어두운 사각형들이 더욱더 안쪽으로 미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